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연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문계에서 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임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약속했던 대로 지 지난 시간에는 서정인의 강이라고 하는 문학 작품을 봤었고요. 지난 시간 강의에서는 기술 지문 중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기술 지문을 봤었고 오늘은 다시 문학으로 돌아와서 손창섬의 비오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 서정인의 강이라고 하는 소설과 조금 약간 좀 유사한 점이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창섬의 비오는 날,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 일단 여러분, 좀 비오는 날 좋아하나요? 뭔가 좀 비가 내리고 혼자 이제 음악을 듣고 있으면 뭔가 좀 센치해지고 아, 비가 내린다. 내 마음속에도. 막 이런 느낌. 옛날,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 싸이월드 감소 같은 것들. 뭐, 오늘도 비가 내린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는 그냥 좀 시원하게 내리는 비를 보면 마음속이 훈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비오는 날은 뭔가 즐겁다라는 느낌보다는 아, 뭔가 좀 촉촉하다 이런 느낌? 그리고 특히 여름철 장마를 떠올려보세요.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 비오는 날은 언제 한 번 내리는 비, 이런 비가 아니라 장마철의 비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장마철은 또 덥고 습하고 이런 촉촉한 그런 느낌의 비오는 날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뭐랄까,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정리할 때는 이 작품이 전후문학이라는 것들을 먼저 주안적으로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손창섬이 비오는 날, 전후 소설의 특징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전후문학이란 무엇인가, 전쟁 후에 있는 일들을 기록해놓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사실 전쟁 직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뭔가가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무엇인가가 붕괴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징을 좀 정리해볼 수 있어요. 전쟁이 비인간성과 그리고 비극성을 표현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인본주의, 흔히 말해 이제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전쟁 통해서는 사람이 죽는 게 너무나도 비일비재했었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이 한 병 죽으면 너무나 대단한 일이고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건 그냥 하나의 생명체가 사라지는 것뿐. 약간 이런 좀 비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간다움을 좀 차제되지 않겠나?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전쟁 직후에는 다들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타락한 시대상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안에서도 그러한 나쁜 인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타락한 시대상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담겨있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전우소설, 전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약간 플러스의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약간 좀 뭔가 마이너스의 이미지? 그래서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를 여쭈어라 보면서 인물의 비정상적인 면을 강조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 안에서 이 비정상적인 면이라고 하는 건 대개 전우소설을 보면 뭔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뭔가가 결여된 인물. 쉽게 말해서 이 밑에 써있지만 어떤 육체적인 불구라든지 혹은 정신적인 불구 상태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 작품 속에서 동욱이와 동옥이 남매가 등장하는데 그들 역시도 이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등장인물들이 누가 있는지 좀 알아봐야 이 소설의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장인물 좀 보러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 이 세 사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동욱이, 그 동욱이의 동생이었던 동옥이 그리고 동욱이의 친구였던 원구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동욱이는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동생에게 욕을, 말끝마다 인연이, 저년이, 야인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욕을 하는 게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말끝마다 욕이 입에서 베어 나온다는 얘기는 정신 상태가, 정신병이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좀 피폐해져 있다? 정신적인 불구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정신적인 불구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뚝이는 이 여동생 동욱이는 사실은 전체 줄거리를 보자면 6.25 전쟁으로 인해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돼요. 그래서 동욱이와 동욱이 남매가 피난을 갔었는데 이 동욱이와 원구가 친구 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나누다가 원구가 너 요즘 뭐 하는데? 그랬더니 나 알다시피 나 영문학과 나왔잖아. 나 영어 좀 하잖아? 그 영어를 바탕으로 미군부대 초상화 같은 걸 납품해서 돈 벌고 있어. 너 그림 그릴줄 모르잖아? 네, 여동생이 좀 그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동생이었던 이 동욱이가 사실은 초상화를 열심히 그려요. 그림 좀 시기가 제법 괜찮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 동욱이가 그린 이 초상화를 동욱이가 미군부대에 미군부대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이 남매가 살아가고 있던 건데 사실상 동욱이가 없으면 이 집의 어떤 사전 자체가 좀 영위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동욱이가 없다면 몸이 불편했던 이 동욱이 여동생이 혼자 살아가기도 힘들었겠죠. 자, 그리고 이 원구랑 이 돌은 여기는 동욱 남매를 관찰하는 존재로 나오는데 굉장히 무기력한 인물로 나와요. 쉽게 말해서 따뜻한 마음씨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바라볼 때 이 동욱 남매를 좀 이렇게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이들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전쟁의 피해자와 같은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전쟁의 피해자 그냥 연약한 인물, 무기력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원구의 역할은 동욱 남매를 관찰하는 존재로서 전지적 작가가 앞에 내세우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관찰과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전체 내용을 보시면 방금 얘기했지만 이 둘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원구가 뭘 하냐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온갖 작화 신발을 비롯한 많은 것들을 팔고 다녀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면 사실 리어카를 끌고 다닐 수 없잖아요. 비가 온다라는 건 이 원구에게 있어 생계수단이 잠시 막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할 일이 없어지니까 어딜 가냐면 여긴 동욱이 남매실에 놀러 가는 거예요. 가서 만났는데 사실 어렸을 때 좀 봤겠죠. 그런데 어렸을 때 봤던 여동생이라면 낙 친구 여동생이라면 자기를 반길 법도 한데 여기 있는 동욱이는 원구를 바라볼 때 굉장히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돼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세상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 보니까 남들이 자기를 우습게 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모자라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비웃을 거야 이런 마음이 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차갑게 대하지만 원구는 이들을 항상 따스한 마음씨로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동욱이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야 집에 자주 놀러와서 우리 동욱이 좀 보고 그래 남들은 보기 싫어도 너는 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동욱이가 처음엔 차가웠으나 나중에는 좀 따스하게 마음을 좀 열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여기 있는 동욱이 없이도 자기 친구라면 좀 믿을 수 있을 뻔했나 봐. 그래서 술만 마시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는 정말 내 여동생하고 결혼했으면 딱 좋겠다. 그래 결혼하면 될 거야.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차갑다라는 개념을 인간을 믿지 못한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불구라는 말을 쓴 거고 결국 동욱이와 동욱이는 전쟁으로 인해 정신적인 불구 상태에 빠져있고 여기 동욱이는 신체적인 불까지 함께 갖고 있는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와중에 이들이 피난해 갔으니까 자기 집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한 할머니가 있는 그 집에 이제 약간 새드럭 아니면 약간 좀 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이제 주인집 할머니가 자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꽤 큰 돈이에요. 당시로서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뭐 한 500, 1000만 원 정도를 빌렸다 칩시다. 그 정도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 집은 사실은 담보로 잡을 만한 그런 대단한 집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동욱이가 세상 사는 법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이 집에 또 이렇게 살고도 있긴 하니까 돈을 빌려주는데 이 안동의 할머니가 아까 우리 전우 소설의 특징이 타락한 인간상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 돈을 갖고 야반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털어먹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집 다투게 되고 동욱이는 야이년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막 이러고 동욱이는 내가 어차피 번 돈인데 오빠가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이제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장마가 오게 되고 비가 많이 내리게 되니까 일어날 수 없게 되고 이 원구도 이 집을 점차 찾기가 힘들어져. 왜? 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름대로 뭔가 좀 잘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이들을 좀 위로하고자 고기와 술을 사들고 집에 왔더니 웬걸? 이 둘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새로운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뭐 동욱이는 어딘가를 떠났고 떠났다는 소리를 들었고 동욱이도 뭐 어딘가를 뭐 갔겠지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고기하고 술을 사왔는데 이제 먹을 사회는 없어졌으니까 그냥 주인한테 줘버려요. 그랬더니 이 주인도 사악한 인간이지. 이걸 딱 봤더니 자기가 횡재란 거잖아. 사실은 이 어려운 전쟁통에 먹을 거와 술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갑자기 원구를 보더니 잠깐 들어와서 자기 얘기 좀 하자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욱이가 누군가가 오면 주나는 편지를 남겼다. 그제서야 이제 실토를 하는 거예요. 나쁜 인간이지. 그래서 실토를 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 집 애가 장난을 치다가 편지를 찢어버려서 편지가 없어졌다. 미안하다. 그리고 뭐 동욱이라는 뭐 이 친구가 뭐 그냥 내 생각에 뭐 약간 좀 군대로 끌려간 거 같고 그래서 얘가 없길래 동욱이한테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제 좀 구박을 했더니 좀 나가서 뭐지 좀 이렇게 집을 나간 거 같다. 그러니까 이제 원구도 걱정되는 거야. 왜냐하면 원구는 동욱이랑 좀 같이 만나고 싶은 진작 좀 함께하고 싶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 정황상.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진작 데려와서 내가 함께 살 걸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와중에 죽었으면 어떡하지 고민하니까 그 집주인이라는 남자가 그래도 옷까지 챙겨 나간 거 보니까 우리가 죽을 사람이 옷까지 챙겨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챙겨간 거 보니까 어디서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으니까 어디 가서 몸이라도 팔겠지. 이런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오니까 속으로 이제 분노를 하죠. 야 이 자식아 니가 팔아 남겼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짐작이 그렇게 되니까 근데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걸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야 이 놈아 니가 팔아 남겼구나 라고 하는데 그 말인즉슨 주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전체의 등장입을 가지고서 전체의 맥락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이 내용 기억하신 상태에서 잠시 후에 본문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세 번째는요. 이 제목에 비오는 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비오는 날이라는 이 작품의 제목에 갖는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지우개가 없어서 지우개가 들어왔어요. 자 제목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비오는 날의 의미는 총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집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는 원구와 동욱이의 만남을 가능케 하는 거. 왜죠? 비오는 날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원구가 동욱이에게 놀러오게 되는 거니까 만남을 가능케 하는 소재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작품 전체에 약간 비가 온 날은 온산한 분위기 좀 우울한 분위기 암울한 분위기 형성하게 돼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런 분위기가 난다 그런 게 아니라 전후의 상황에 대한 얘기라서 전후의 암람한 현실을 이 분위기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등장인물들의 어떤 무기력함. 왜? 비가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집에만 그냥 가만히 있게 되거든요. 그러한 무기력함이나 우울감, 절망감 등을 드러내게 되고 이러한 심리를 갖고 있는 인물의 피폐한 내면 세계. 질문할 건 이러한 심리를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과적으로 전쟁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한 마음들이 안에 녹아있다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로 원구가 죄의식을 갖게 되는 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비오는 날을 통해서 내가 왜 진작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걔를 구제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비오는 날의 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죄의식과 죄의식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 함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작품 속 배경이 갖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흔히 배경이라고 하면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이런 말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간적인 배경에서는 장마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소재예요. 이 부분을 시험에서 많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체크해 두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비가 하루 내리고 끝이 아니라 장마라고 하는 건 오래도록 내리는 비잖아요. 그래서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래서 무기력함과 허무함과 절망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왜? 이 분위기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장마는 줄기차게 이어지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공간적 배경으로 사실 부산 지역에 이 당시 부산 지역에 낙후된 지역이었다고 해요. 전쟁통이니까 그랬겠죠. 이 날름 목조 건물이라고 나오는데 건물 속에 이 건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무너져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목조 건물의 정확한 워딩은 무너져가는 낡은 목조 건물이 배경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 집에 이 동욱이 남해가 살았고요. 무너져가는 이 건물은 뭘 보여주냐면 결국은 남해가 몰락하는 산 이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당한 직후부터 완벽하게 몰락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들의 모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를 살아가던 전후 빈민들의 참혹했던 삶을 저러한 걸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작품을 보다 보면 읽으면 좀 마음이 아파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진짜 전쟁이라면 너무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 손창섭의 비오는 날을 통해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면 좋을 만한 우리가 이제 핵심 키워드라고 하죠? 선생님이 늘 포인트를 잡아들이고 있잖아요. 네 가지를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갑시다. 첫 번째는요. 이 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 동욱과 동옥의 결함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동욱과 동옥은 어떤 신체적인 결함 또는 정신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으니까 어느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지를 좀 체크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초상화, 목사, 장맛비, 곰팡이라고 하는 소재가 나와요. 이 소재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일단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세 번째는 장마철이나 낡은 목조건분의 의미 방금 전에 봤죠? 그 배경의 의미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번째 전우소설의 특징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죠? 그걸 토대로 작품을 보셔야 돼요. 다섯 번째, 비가 오는 날 즉 장마 이 비가 오는 날의 제목이 하는 의미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대요. 이 중요한 다섯 가지 중에 몇 가지 것들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나머지 모자란 것들만 본문 통해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준비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일단 소설을 나올 때 앞부분에 줄거리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그 줄거리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야 뒤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항상 사람 이름은 동그라미를 치시고 인물 간의 관계도는 어떠한가 그리고 이 줄거리 안에서 파악해야 될 건 그 인물을 수식하는 말들이 있을 거고요. 인물이 하는 행동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인물이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겠구나 정도를 읽어내시는데요. 자, 갑시다. 비 내리는 날이면 제목이 비 오는 날과 똑같이 통한다 말이겠네요. 원구는 동웅남매를 떠올린다. 원구는 비 내리는 날이면 떠올린대요. 사실은 동웅남매가 떠나고 나서 원구가 여전히 동웅남매를 회상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은 첫 장면이 비가 내리는 날 원구가 동웅남매 그러니까 떠나버린 동웅남매를 떠올리면서 작품이 시작이 되게 돼요. 유교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우리가 시간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부산의 거리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동간적 배경이 될 수 있겠죠. 이 상황 속에서 원구는 친구 동웅을 만났는데 그는 그러면 그가 누구죠? 그는 당연히 동웅을 얘기하겠죠. 여동생 동옥과 함께 살면서 동옥에 그린 초상화를 미분부대에 달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대요. 집행당이 가난했었다. 이걸 알 수 있고요. 장면이 계속되던 어느 날 원구는 외진 곳의 낡은 목조 본문 아까 얘기했죠. 이 부분이 보여주는 건 이들의 가난했던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사는 동웅남매를 찾아가지만 다리를 심하게 져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신체적인 신체적인 결함 불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동웅이 자신을 맹담하게 돼요. 왜?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같겠습니까? 그럼 남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대한 얘기니까 이 부분은 정신적인 불구를 얘기하는 건데요. 전쟁으로 인해 남들이 나에게 주는 호의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느낀다. 그 뒤 원구는 종종 동욱의 집을 드나들면서 동옥과도 점차 친해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동욱이도 마음을 여는 찰나에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 들어갑시다. 그는 역시 소매와 귀신 자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여러분? 원구 입장에서 그라고 했으니까 이 그는 동욱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쓸게요. 동욱이 원구의 친구 그는 소매부터 가려면 열어보죠. 동우기 소매와 귀신 다 쳐진 저고리와 검은 줄이 간 회색 즈복을 입고 있었대요. 저고리가 윗옷이니까 얘는 뭐 바지 정도 되지 않을까? 입고 있었다. 옷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모양이라 귀에 젖은 것을 그냥 짜서 말리고 낸게요. 그러니까 귀에 젖은 것을 짜서 말렸다는 얘기는 그냥 젖으면 갈아입은 문제잖아. 근데 갈아입지 않고 그냥 짜서 말렸다는 얘기는 그냥 단벌. 얘는 옷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옷이 한 벌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아 선생님 그냥 젖은 거 말리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정보는 그런 게 아니겠죠. 여기저기 구김살이 져 있었어. 왜? 그런 걸 굳이 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보다 괜히 한 채플린식에 찰리 채플린이라고 이렇게 약간 빵 모자 같은 거 쓰고 까만색 모자 쓰고 코스의 맥에 달린 다음에 외국의 유명한 개그맨이 있어요. 그러한 채플린식에 검정 단아의 주먹 같은 코스의가 말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니까 현재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 동욱이의 외양을 쭉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양을 묘사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많냐면 그 외양을 좀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죠.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좀 비판하기 위한 의도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외양 묘사는 이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금 가난한 삶의 모습을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외양 묘사를 통해서 얘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런 비참한 삶의 처지를 한마디로 이 사람의 비참한 처지를 이 외양 묘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한 동욱의 꼴에 원구는 이상하게 정의같이 정의같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왠지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였죠. 연민의 마음이 들었고 자, 미어카를 주인집에 가져다 맡기고 와서 저녁을 같이 하자. 자, 여기서부터 바로 묶어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 아마 1학년 때 문법 수요일 배웠을 텐데 따옴표를 치고 라고라고 하면 직접인용이란 말을 배웠을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하자. 고. 그러면 고만 들어가면 우리가 간접인용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괄호 부분은 간접인용에 해당하는 부분.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사실은 이 작품은 딱 봤을 때 나가 없잖아요. 그러면 3인칭 작품이거든요. 그럼 3인칭 작품 중에서 이 인물의 심리가 이 인물의 심리가 어떠한 심리인지 다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원구는 이런 마음이었다. 얘는 이랬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인물의 마음을 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완벽한 전지적 작가 시점은 아니고 전지적 작가 시점을 다루되 사실은 원구의 시야에서 동욱이 남매의 모습을 많이 묘사를 해요. 그 얘기는 모든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원구라는 한 사람의 시야로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말을 쓰거든요. 이렇게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을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묘사할 때 이런 이야기를 써요. 실제로 모의고사나 어떤 문제집 같은 걸 봤을 때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라는 말로 많이 바꾸어서 출제하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구는 동욱의 손을 끌었다. 동욱은 밥보다도 술 생각에 더 간절하다. 라는 말을 또 가져온 거죠. 얘 역시도 인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간접 인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자꾸 간접 인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걸 경험한 게 아니라 그렇게 들었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들었다는 얘기는 즉 대화를 간접으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이 안에 직접적인 서술을 하지 않아요. 그럼 직접적인 서술을 하면 내가 경험한 거니까 현재 이 앞에 진짜 벌어진 이야기고 현장감이 느껴지는 건데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일종의 거리 두기를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냥 어디서 들었어? 내 이야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리를 둔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들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작가가 이 원구를 통해 그러니까 원구가 냉소적 인물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작가가 원구를 통해 거리를 두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개입해서 불쌍해 불쌍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랑 관계 없는 일인 것처럼 거리를 두고 냉소적인 태도의 일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니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술 생각이 간절하게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 뭔가 막 괴로울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실의 괴로움 때문에 아 오늘은 정말 술이 땡기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다 먹을 수 있는 집으로 가보자. 밥과 술을 다 먹을 수 있는 집을 선택하면 더 좋은 거니까 자 술이 몇 잔 들어가. 넘어가죠. 얼큰해지자 동굴 그동안 초상화를 먹고 살았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초상화 주문을 폐업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지? 그동안 초상화를 잘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폐업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먹고 살 일이 답답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초상화라고 하는 얘기가 중요한 건데 이 초상화라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이들을 먹고 살게 해주었던 생계수단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생계수단이 폐업이 된 거예요. 이제 정말 큰일이 난 거죠. 생계수단 자체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가? 요즘은 양키들도 번호 1번 붙여볼게요. 양키들도 아주 약아져서 까딱하면 돈을 잘 이거나 양키들은 미군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미군들이 초상화 그려달라고 해놓고 돈을 떼 먹는 거예요. 나쁜 인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전쟁의 아까 비인간적인 모습도 얘기했지만 약간 타락한 모습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으니까 결국은 미군들이 초상화 값을 주지 않는 초상화 값을 지불해주지 않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패스 없는 사람의 출입을 각 부대가 엄중히 단속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전후 시기에는 서로 간에 스파이들도 많고 어떠한 간첩이 숨어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민병 수첩이라고 얘기해서 이들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팩 보통 17세에서 40세 사이의 남자들에게 많이 발급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신분패스를 줬대요. 이게 있어야 정확한 신분을 밝힐 수 있고 그럼 너는 간첩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느 부대든지 들어갈 수가 있었나봐요. 그런데 이 부대에는 얘가 하필이면 패스를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그 패스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켰던 외부인 출입을 금지시켰던 이 부대의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얘가 드라둘 수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초사과를 갖다 줄 수 없게 된 거겠죠. 그리고 나서 밑에 보니까 돈밭으로 몰래 들어갔다가 순찰장경에 걸려서 하룻밤 멍키하우스 시행. 그럼 멍키라고 하는 건 멍키, 원숭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숭이를 보려면 우리가 동물원 같은 데 가잖아요. 동물원에 가고 원숭이가 어디 안에 들어있죠? 철창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창 안에 들어있는 게 원숭이 동물. 그럼 멍키하우스는 철창이 있는 집이거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옥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유치장 정도? 완벽한 감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유치장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가벼운 범죄에 일으켰다고 해서 약간 경찰서 같은 데 유치장에 하룻밤 살았다는 거죠. 신세를 지고 나왔다는 것이다. 더 보다 요즘은 국민병수처. 이걸 얘기하면 선생님이 아까 신분증명서. 알겠지만 17세부터 40세까지 간첩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일종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얘는 우리나라 제대로 된 국민? 그러니까 적의 첩자가 아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 이런 게 없으면 얘를 간첩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강제로 징집을 해가고 했대요. 맨 마지막에 사실은 얘가 군대로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원 입대했다고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군대로 가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얘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 부분을 복선이라고 설명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분증명서를 분실했으므로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었다는 이 세 번째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즉 1번과 2번과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를 폐업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1번부터 3번까지는 저기 있는 초상화 작업 폐업의 이유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독서 지분처럼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 것 중에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신분증을 분실했다 라는 이름에 대한 것들은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분실기를 내고 해서 분실했으니까 이제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하필이면 만들려고 재교부 신청했는데 동해로 파출소로 막 돌아다녔지만 너무나 까다로웠다는 거야. 요즘 그런 거 많죠. 이거 만들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거는 이 부서가 아니라 저쪽 부서 가보셔야 돼요. 갔더니 아 그거는 저기 가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절차가 되게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밑에 가서 에이 잘 들어주지도 않나 보다. 그러니까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죠. 뭔가 만들려고 했는데 또 안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설상가상이다 이런 상황도 쓸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나중에는 삼수갑산의 갈망정 삼수갑산은 보통 우리가 죽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에이 차라리 그냥 죽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사자성어로 잡도자리의 신종이 있구나 정도 이해할 수 있겠다. 자 라고 넘어갈게요. 했다. 그래 차라리 군에나 들어가 버릴까 싶었대.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전후 상황이니까 그나마 안정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군대가 그나마 먹을 걸 잘 챙겨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내가 군대가 되려면 동생에게도 어쨌든 돈을 좀 줄 수 있을 테니까 그 대가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군대가 가버릴까 했었는데 마침 통역장교. 왜냐하면 영국가 나왔잖아. 아까 처음에 설명했죠. 영국가 나왔으니까 통역장교 모집한다기에 가보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원서를 타러 갔었는데 그럼 이 원서라는 것들은 나름대로의 뭔가 좀 살기 위한 당도? 이거는 뭔가 살기 위한 나름대로의 시도? 를 타러 나왔던 기리노라고 했대. 그래서 원서 좀 보자. 야 나 궁금하다. 그랬더니 링글맹글 웃으면서 아 근데 수소기와도 복잡돼갖고 에이포도 진짜 단념하고 말았어? 라고 하는 또 한 번 잡고 자기의 심정을 얘기하네. 그러니까 뭔가 좀 힘이 넘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무기력한 태도들이 계속 보이죠. 동옥은 한동안 말이 없이 술잔에 빨고 앉았다가 가끔 찾아서 동옥 중 위로이지라는 것이었대.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을 좀 부탁하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조소하고 멸시한다고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동옥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장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정신적인 장애가 왜 생겼나 봤더니 결국은 남들이 난 이상하게 본다라는 피해를 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종의 좀 대인기피? 이런 것도 있겠고 나가려고 하지 않는 폐쇄적인 이런 심리들이 총 아울러져서 이러한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나마 이 동옥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해만 막혀서 뭐 할까? 그림만 그리겠지. 그랬던 앤데 모든 사람에게 반감을 품고 있어. 마찬가지야. 아까 얘기했던 불신 정신적인 불구 상태 이해하셔야 돼요. 정불 정신적인 불구 상태 그런데 동옥도 원구 너만을 자기를 업신 여기지 안고 자연스레 대해 준다고 생각을 했대. 결국은 이 동옥이가 동옥이 원구에게 마음을 연거지. 아마도 이 동옥이의 말을 통해서 어쩌면 동옥이가 이 원구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연정의 마음 뭐 이런 걸 품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살짝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오빠 괜찮은 것 같아. 날 이상한 눈 쳐다보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주 찾아와 주기를 여간 기다리지 않다고 했대.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얘기 장만 들어요. 여간 기다리지 않는다더라. 쉽게 말하면 야 너 내 동생 찾아봐. 왜 아 걔가 딴 애들은 안 보고 싶어하고 딴 사람들은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는데 그래도 맨날 네 얘기한다. 네가 뭐 자기를 업신 여기는 것 같지 않다던가 너만은 뭐 좀 진실한 사람인 것 같대. 좀 자주 찾아와서 네 여동생 좀 보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자기 여동생 맡기려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자 밑에 보니까 초상화가 팔리지 않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동호기가 좀 불안해지는 거야. 그냥 먹고 살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초조화 불안 속에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정신적인 장애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신병은 아니야. 오해하면 안 된다. 알았죠. 자 한층 더 자신의 고독을 주체하지 못해 쩔쩔 맨날 것이었대. 그러니까 왜 찾아와 보라고 하는 거냐면 그동안은 초상화 그리면서 그나마 조금 삶의 위안을 찾았는데 이제는 초상화 작업을 더 이상 팔아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 그러니까 얘가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라도 좀 찾아와서 좀 지켜봐 줘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자 동호기는 그러한 동호기가 동호기가 치근에 못 견디겠대. 쉽게 하면 연민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정리를 할게요. 동호기는 동호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냐나 물어본다면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맞아. 이거는 책임감에서 오는 마음인 것 같아. 그런데 이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 가게 되면 막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 때문에 일종의 좀 약간 얘에 대해서 이 동호기 역시도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 야 그런 대사가 나올대? 니까짓게 나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 니가 뭐라고 다시 소리를 마치고 너.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많은 부담감을 갖고 산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동호기의 동호기에 대해서 좀 이중적인 태도를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호기를 평가할 때 자기의 동생을 완전히 아끼는 마음으로 물심양면으로 동호기 생각만 한다. 이러면 잘못된 평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죠? 자 그래서 언젠가처럼 이 부분만 보고 한 면만 보판하려면 안 돼요. 내가 자네랑 동호기랑 결혼할 때야. 이게 뭔 얘기냐면 자네랑 이게 내가 자네라면 조건이야. 내가 너라면 동호기랑 결혼할 거야. 아 하고 말고 응 하지. 내가 너라면 내 동생이랑 결혼할 거야. 그 얘기는 결혼했으면 좋겠다. 결혼해 결혼해 뭐 이런 건데 둘이서 얘기하고 이러니까 술집을 나와서 동호기는 이번에도 원구에서는 꽉 지고 자기는 결코 목사가 되겠다고 사실 이 목사라는 건 동호기의 꿈이야. 동호기가 원래 되고 싶었던 건 목사가 되고 싶었대. 근데 그 꿈을 동생 때문에 혹은 이 전쟁 상황 때문에 접고 있는 상태인 거지. 동호기를 위해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그것만이 이 무거운 힘을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래서 사실 요거 하고 싶으면 요거를 하게 되면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정말 목사가 되고 싶었어. 일종의 소망이자 자신의 이상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좀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자 넘어갑시다. 그 뒤에 어 그럼 그 뒤에니까 지금에서 좀 시간이 경과한 뒤겠죠. 이런 말들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오 시간이 흘렀구나 시간의 경과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번은 딴 볼일로 하나의 사건이 끝나고 이제 다른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딴 볼일로 동네까지 부산 동네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갔던 길에 동욱이네 집에 들을 일이 있었대. 근데 그날도 그날도야 이런 표현에 좀 맞춰봐. 그날도 여전히 장맛비가 그러니까 장맛비라는 게 좋지 않은 의미라면 여전히 상태는 좋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장맛비라는 게 앞에서 얘기했지만 작품 전반에 우울한 분위기를 연출해 준다고 얘기했잖아. 이런 우울한 분위기는 단순하게 분위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심리를 대변하기도 하고 당시 시대 상황이 시대 상황이 우울했다. 그때 그게 그날도니까 계속해서 우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고 있었다. 방금 얘기했죠? 절망적인 안 좋은 처지가 부각되고 있다는 거. 우산 잡으면서 들어왔더니 동욱이만이 머리를 내밀고 맞아줄 뿐 어? 봤어? 라고 인사하는데 동욱이가 평상시 같으면 오빠 왔어요? 인사해야 되는데 귀척이 없던 거야. 왜 인사를 안 할까? 뭔가 일이 생겼나 보죠. 동욱은 머리까지 닭을 뒤집어 쓰고 죽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뭔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뭔가 절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럴까? 까다로 설명해 주죠. 음... 뒷방에 살고 있는 주인 노파가 있는데 동욱이도 모르게 그러니까 오빠 몰래 환이나 빚 그러니까 돈을 조금씩 조금씩 빌려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방에 돈을 다 빌려준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필요하다고 하니까 고마운 마음이 주인 노파한테 조금 빌려주겠지. 이 노파가 이 집까지도 팔아먹고 귀신까지 도주해버렸다는 거야. 진짜 나쁜 인간이지. 이 노파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전쟁 속에서의 파락한 인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야 보인다. 정말 나쁜 인간. 어제 아침에 집을 산 사람이 새로운 집주인이야. 새 집주인이 분명히 할머니였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더니 이상했다고. 난 이 집주인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얘네들을 여기서 데리고 살려고 들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우리가 내가 이 집주인인데 강때 사나운지 알아봐 보니까 뭔가 좀 성질이 사나운 사람이었나 봐. 그래서 당장 밤을 비워내라 그러면서 나가라고 얘기한 거야.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지. 얘네 당장 지금 먹을 것도 없는 아니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집으로 나가라고 하다. 그래서 당장 집을 비워내라고 위협하듯 얘기를 했대. 그럼 결국은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될 거잖아. 요 맹고개 같은 녀아. 아까 얘기했어요. 동욱이는 자기 동생에게 말끝마다 욕을 해요. 원구한테 얘기할 때 야 인연이 말이다. 야 인연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욕을 하는 모습 옆을 걷어차는 폭력적인 모습이라든지 이런 욕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내가 없으면 인연이 너 같은 병신이 이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들 폭력적인 것들 이러한 말들 이러한 말들 모두가 전부다 동욱이가 갖고 있는 동욱이의 정신적인 불구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어요? 분노한 건 이해하는데 자기 동생에게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야 너한테 병신이에요? 아니 여기 보니까 이게 집이라고 믿고 돈을 줘? 그러니까 아마 이 집을 담보로 할머니의 돈을 빌린다고 하지. 그런데 그 정도의 집이 아닌 거야. 좋은 집이 아닌데 뭘 믿고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가 돈을 좀 필요한 데가 있어서 예측을 해보자면 정한 안되면 내가 이 집을 팔아서 너한테 줄 거니까 이 집 담보로 자꾸 돈을 빌리면 안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동욱은 다시 생각을 해도 아기 마시는 모양이었다. 원구를 위해 동욱은 또 초밥을 받는다. 야 이 와중에 또 자기 친구 왔다고 아우 정말 아우 2년 정말 아우 2년 하더니 야 너 근데 배고프지? 나 좀 기다려봐 내가 초밥 만들어줄게.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서 원구가 어 알았어 나 초밥 진짜 좋아해. 나 잘 기다리고 있을게. 얼른 만들어 와. 되게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을까? 그러기 힘들었겠지? 그래서 구역으로 들락날락 했지만 원구는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초밥을 얻어먹자고 그러고 앉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지. 그보다도 동욱이 이틀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또 사실 앞에 쪽에서 얘기했지만 이 동욱이에 대해서 원구가 마음이 좀 열리고 있었다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어쩌면 조금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아끼는 이 여자가 좀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동욱이가 잠든 즈음에 몰래 일어난 수면제 같은 거 먹고 죽어버리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던 거야? 불안한 생각이 쏟았고 원구는 조금이나마 더 앉아 견딜에 힘들어서 안되겠다. 방을 비워줘야 하겠거든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러니까 얼마나 착한 마음씨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지. 근데 동욱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욱이가 인간 아는 데는 싫어하기 때문에 이 근처에다가 집을 구할 수밖에 없어 라고 또 동욱이가 얘기를 했나 봐. 결국 여기 모습은 이게 인간적인 태도를 지닌 이 원구의 모습이라면 여기는 해쇌적인 태도를 지닌 동욱이의 모습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각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는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그 뒤로는 또 시간이 연가되었죠. 지금 한바닥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 뒤로는 원구들 생활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대. 왜냐하면 한 달 가까이 아까 얘기했잖아. 비가 오면 장사를 못하는 거지. 결국 이 장마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원구의 생계를 위협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작용을 하게 되네요. 생계를 수단이 아니다. 생계를 위협하는 그래서 밑에 시원치 않은 장사 비천을 다 축내게 내버렸다. 원구도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나마 원구가 얻어있던 밤도 지리한 뒤에 습기로 눅눅 우욱해졌어. 그 비온날에 그 찝찝탐. 벗어놓은 옷까지 냐 이 부자에 있어도 곰팡이가 끼었대. 결국 이 곰팡이가 쓴다라는 건 이 집이 못쓰게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곰팡이가 가는 의미는 뭐냐면 희망 따위는 살펴볼 수 없는 희망이 상실된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우울함 같은 것들을 드러낼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삶의 의욕 같은 것들이 이 상실되고 있는 상태가 곰팡이. 왜? 밑에 보니까 마음속까지 곰팡이가 쓰는 것 같은 거잖아. 그냥 겉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다 썩어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날 여기 있어봤자 마음이 좀 찝찝하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동욱과 동욱의 일이 자연 무겁고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 어때? 동욱과 동욱의 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네들이 아까 집에서 쫓겨낼 수 있었잖아. 이 일은 무슨 일이냐면 집에서 쫓겨날 쫓겨날 일 이것들이 걱정도 되고 해서 그냥 떠오르길래 점심때가 되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비가 오지만 간 거예요. 동욱이야 마주앉아 곰팡이 쓴 속을 술로 씻어내리며 위로해줘야지 그 와중에 또 착한 마음씨 찾아간 거겠죠. 갔는데 원구는 술과 통조림 사업관이에요. 그럼 술과 통조림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 거냐면 걔네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위로의 수단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술과 통조림이 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들고 찾아갔어요. 자 낡은 목조 건물 아까 얘기했던 건데 낡은 목조 건물이 마찬가지로 금방 쓰러질 듯이 있었대.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낡은 목조 건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낙매에게 주어진 낙매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적 배경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이 낙매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후에 빈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것이 금방 쓰러질 듯이 빗속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결과적으로는 절망적이고 뭔가 위태로운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결국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쓰러질 듯이 쓰러질 거라는 얘기잖아. 결국 이거는 몰락할 낙매의 운명 혹은 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유리 없는 창문에는 거족도 그대로 드리워져 있었고 동가라고 불렀어. 원구가 불렀는데 기어 나오는 사람이 동욱이 아닌 거야. 동욱이 내 집인데? 동욱이 안 나오지? 이 집에 살던 젊은 남녀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우락부락하게 생긴 이 사람이 아까 그 새로운 집주인이겠죠. 40 전후의 그 사나이가 아 당신이 그 정 뭐식이라니까 이름이 정원구인가봐요. 그죠? 이런 사람이냐고 하고 대답 대신에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서 원구가 재차 물어보니까 사나이가 뭐라 하냐면 자기가 이제 주인입니다. 내가 이제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욱이는 외추인데 소식도 없고 돌아오지 않게 되었고 아니 그기에 뭐 동욱이라는 그 여자애도 어디론가 가는데 아니 어디 간지 모르겠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버린 거야. 결과적으로 이 집에서 둘 다 떠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구 입장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왜냐하면 아니 집에서 쫓겨난다는 애들이 지금 나가서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 내가 그래도 좀 아꼈던 그 여자조차도 어디 간지 지금 소식 자체를 모르게 된 거니까. 그죠? 어디 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대. 그냥 한마디로 지금 이들의 행적이 불명이 된 거죠. 또 행방불명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지금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동욱이가 안 들어온 지는 한 열흘 됐고 동욱이도 한 2, 3일 전에 나간 것 같아. 원구는 무슨 말인지 없어서 굉장히 지금 보니까 멍하게 서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당황한 상태인 것 같아. 왜냐하면 친구가 혹은 그 동욱이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현재 이 모습을 사자상으로 표현하자면 망연자실한 상태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구는 그대로 갈 길을 돌려 몇 걸음 걸어 나가다가 되돌아와서 물건을 끌려. 왜? 자기한테 이제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 술과 이런 것들을 줘버려. 사나이한테. 그냥 드시오. 먹으려고 갖고 왔던 거니까 주워. 그랬더니 아 이거 원 아 이거 입이 해발죄가게 버리죠. 좀 전까지 관심도 없더니 먹을 게 생기니까 좋아하잖아.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의 속물적 근성 물질만 뭐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아이들이 장사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점심 환경에 대접할 수 있으니까 함께 먹고 가시오. 그래서 불러.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아 저기 근데 사실 좀 고백 이제야 고백하는 건데 죄송하게 되었어. 동욱이가 정 누구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전해달라고 편지를 좀 줬는데 그 여자 동욱이가 정 멋있게한테 주라고 편지를 줬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만 단수를 잘못해서 아이들이 찢어왔대. 그러니까 애들은 잘 모르니까 이게 뭐야 찢으면서 놀고 그랬나 보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편지 안에는 동욱이가 떠나면서 나름대로 뭔가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예측해보자면 사실 오빠밖에 없었어요. 나를 따뜻하게 내준 사람은. 오빠 나 어디 갔다 올 거니까 찾지 말아요. 아니면 오빠 기다려줘요. 이런 얘기가 서 있지 않았을까? 동욱이에 소식이 적혀있을 만한 그런 편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편지에는 아마도 아마도 원구에 대한 동욱이의 어떤 마음 이 담겨있지 않을까라고 추리해볼 수 있지. 정확한 내용은 여기 안 써있으니까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멍청이 서있으니까 동욱은 아마 10중팔구 군대에 끌려 나갔을 거라고 얘가 얘기를 해요. 무한한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 왜 그런 거냐면 앞에서 얘기했죠. 신문증을 분실했잖아. 이거 못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 이게 없으면 강제 증집이 되기로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군대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동욱이가 맨날 엄마 부르면서 울고 그러니까 이 주인 아저씨가 짜증이 났게 되죠. 그래가지고 막 면방을 줬더니 나가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을까? 누구 생각이야? 원구 생각이겠지. 걱정이 되는 거야. 죽지 않았을까? 자살하고 나면 굶어 죽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온갖 걱정을 이렇게 걱정을 딱 하니까 이 남자 하는 말 봐봐. 중얼중얼. 그러니까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원구가 죽지는 않았을까? 괜찮을까? 어디 가서 죽었으면 어떡하지? 혼자 한 말로 걱정 걱정하니까 이 집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옷가지를 챙겨나갔대. 그러니까 중요한 옷가지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이 챙겨나가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거는 얘가 죽으려고 나간 건 아니다. 집주인이 원구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좀 알려주려고 일부러 쓴 소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쟤는 어떤 소재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하면 원구를 안심시키기 위한 원구를 안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옷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얘가 이런 말을 한다? 자살할 의사가 없을 것 같은데 얼굴이 고만둥이 약간 반댕하게 생겼으니까 어디가서 몸을 팔면 굶어죽게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해.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그냥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짐작을 하는 거야. 이 주인 남자가 동호기한테 너 이제 먹고 살 일도 답답한데 나가서 몸이라도 팔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혹은 얘가 뭘 팔아넘기지 않았을까? 동호기를 돈이 되는 곳에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니까 왜 요즘에 그런 사건 사고 많잖아. 장애인들을 좀 팔아넘기고 돈을 챙기는 이 당시가 이런 비정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하는 이야기도 있어. 그런데 그게 확실한 건 아니다. 그게 얘기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은 건데 어쨌든 문학이란 거지 해석을 여러 가지 해보는 거니까 그 얼굴이 그만큼 반반 쭉 넘어가서 밑에 내려갈게요. 굶어죽기야 하겠냐는 말에 이상하게 원고는 정신이 벌쩍 들었대.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너무나 아꼈던 그 여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니? 이놈! 네가 동국을 팔아먹었구나! 하고 대들듯이 원래는 달려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달려들듯한 격군을 마음 한 구석에 의식하면서도 천근의 무게로 내리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못해. 왜? 얘는 무기력한 인간을 얘기했잖아. 천근의 무게로 자기를 내려놓으려다 느낌을 받게 돼. 마지막 부분이야 이제 뜻한 육체의 중량을 감당할 수 없어 그는 말없이 발길을 돌려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굉장히 무기력한 원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얘기지. 그리고 사실은 이놈! 하고 혼냈지만 내가 왜 진작 얘를 아내로 삼지 못했을까? 어떻게 말하면 진작 안에 삼아서 동옥이 지켜주지 못한 거에 대한 일종의 죄책감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내 이놈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자책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남겨있는 건 어떤 체년적인 것 소극적인 자세 그리고 절망스러운 자세 이런 것들이 싹 다 녹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놈! 네가 동옥을 팔아먹었구나! 라고 하는 이 놈 할 때 네가 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 네가가 여기서 너라고 한 대상을 그래서 이 집주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원고 자신을 얘기하는 부분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흥분한 소리가 그러한 어떤 심리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리라고 했으니까 청각적인 심상과 보안을 느끼기 하니까 촉각적인 심상 이건 문제집 같은데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 어떤 원구의 절망적인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것도 통해서 얘기하고 들어오고 결국 이게 왜 나를 향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거지 먼 곳에서 자기를 향해 날아온 듯한 뭐야? 어느 순간 뿅 소리가 나서 네가 그랬구나 나나나 이게 된 거야. 누군가가 낙에게 막 질책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지. 결국 맨 마지막에 느꼈던 건 내가 모든 걸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여기 써있지 죄책감과 자책 이거 두 가지 심니까 이 안에 다 녹아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요? 됐나요? 자 좀 마지막까지 전반적으로 약간 조금 힘 빠진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그냥 끝나요. 그래서 여기다 좀 적어줄게요. 결말이 이런 식으로 제대로 나지 않고 결말의 부재로 끝나버리게 돼. 그럼 이렇게 결말이 부재가 난다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얘기예요. 열린 결말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정확하게 문제 해결을 안 하고 끝나버리는 거잖아. 결국 이거는 결말의 부재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냐면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 이런 마음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암울한 삶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건 결국은 비극성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절망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다 정리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통해서 정리하는 이것만은 꼭꼭 통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신경입니다. 주제는요. 아이고, 주제는요. 전쟁으로 인한 절망적인 현실을 노래하는 거 하나 있고요. 더불어서 무기력하고 황폐한 인간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면 무기력한 존재들은 사실은 원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등장하는 동우기와 동오기까지 다 포함을 말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특징은요. 말끝마다 뭐뭐한 것이다 뭐뭐한 것이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 이거는 이랬다는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지 않고 아니, 이것이다 라고 확신하지 않고 전까지는 간접적인 환법이거든? 이것도 일종의 간접화법이라고 볼 수 있어. 아까 얘기했지만 간접 인형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간접화법을 쓰고 있는 건데 간접화법이라는 것들은 좀 거리를 두고 보는 일단 냉소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는 아까 설명했었죠? 냉소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외양유산 부분이 있었죠? 인물의 관한의 삶을 환기시키는 부분이 있었어요. 책정면에서 원구가 동무 남매에 대해서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구조라고 말씀드렸고요. 제한적 전적 작가시점이라고 처음 아까 앞부분 설명드렸었죠? 특정인물의 시간에서 본 부분이다 라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풀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갑시다. 1번 문제예요. 이렇게 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외양유산 통해서 환기하는 건 맞죠? 그렇죠? 두번째 서술자의 성인명을 특정인물의 심리에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원구를 중심으로 해서 세번째 간접인형의 방식을 통해 인물의 발화를 열거하고 있다. 간접인형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 네번째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까 그 다음 아까 뭐라고 했죠? 그 뒤에 그 뒤로는 이런 거 있었죠? 다섯번째 애자식 구성으로 다니죠. 그렇죠? 다음은 쉽게 5번에 나오네요. 2번 문제예요. 자, 기억이 뭐냐면 미은하고 미리 좀 써봤어요. 원서 곰팡이 술통절의 편지 이런 것들이거든? 자, 원서는 아까 뭐 취업이나 해볼까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그래서 보니까 난간 타개하는 나름대로 노력 근데 결국은 안 썼잖아. 무력감 맞는 말이죠? 다음 두번째 곰팡이 원구네 집의 곰팡이죠. 우울한 분위기 맞죠? 동남매를 만나러 가는 이유 여기에 있는이 그냥 걔네나 만나러 갈까? 이런 얘기했으니까 맞죠? 3번 원구가 동남을 위로하려고 구입한 거 맞죠? 근데 오히려 원구가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안 만났는데? 그죠? 위로를 받지 못했죠? 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4번과 5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3번 문제예요. 손창섭에 대해 설명 나와 있는 건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심리를 갖게 되고 이렇게 행동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바로 전쟁 때문에 그런 거죠. 전쟁으로 인해 훼손된 삶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했던 사람이 손창섭 그래서 1950년대 6.25전쟁이니까 이때 혼란과 절망을 드러냈었고 극도의 물질적인 궁핍 가난했다는 이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배신감 그 주인할머니 얘기하는 거겠죠? 인간에 대한 모멸을 느끼고 스스로를 유폐시켜요. 동호기가 자기 방안에 갇혀 사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타인의 처지에 여미를 느끼는 건 원구의 모습이겠고요. 교감을 하는 것도 원구겠고요. 그런데 자신관계를 실감하거나 자학한 것도 원구겠고요. 전망이 부재하면 사회적에서 허무주의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못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거네요. 됐죠? 자, 적절히 남은 거예요. 1번부터 빈민들이 당내해야 했던 독도의 물질 궁핍은 맞죠? 2번 인간에 대한 모멸과 스스로를 유폐한 거 여기 다 써있는 말이죠? 맞죠? 3번이요 인간관계에 배신당한 거 왜? 돈 빌려준 주인 노파이 된 얘기니까 절망하는 거 맞죠? 4번이요 빈민들이 전쟁으로 인해 처하게 된 훼손된 사람의 처지를 낡은 목적 업물 쓰러져가고 있었으니까 맞죠? 5번이요 원구가 상당히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아주 멍청해 서있는 거는 위선적인 행동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원구는 위선적이지 않아요. 진심으로 그들을 아끼고 따뜻한 마음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끝나요? 자 오늘 수업 끝! 다했습니다. 자 고생했고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제 손창섭의 비온날 봤는데 사실은 손창섭의 비온날 작품이 지난번에 봤던 서정인의 강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서정인의 강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가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김씨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김씨의 삶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 어렸을 때 천재가 열등생이 되고 실패자가 되는 과정을 거치더라. 가난을 가난 수가 없더라. 절망적인 시즌을 노래했잖아요. 인생에 대한 걸 그대로 노래한 거죠. 현실적이야. 근데 손창섭의 비온날도 그와 비슷하게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보잖아요. 그게 너무 씁쓸하다라는 근데 씁쓸하지만 사실은 이게 또 현실이기도 하겠잖아요. 그편으로는 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많은 걸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경화여고 2학년생들은 유상증자, 무상증자라고 하는 사회지부 갖고 이번 시험 범위 마무리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